약간 텀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약간 시차 정도 아직 완벽히 안 됐을 텐데 깔끔하게 이겨서 좋고 7연승 하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오늘 경기도 이겨서 좋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그냥 스크림 시간 제외하고는 전부 쉬었고요. 그냥 스크림 시간 제외하고 애들이 계속 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 있는 레인지 선수는 잘 못 잤다고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푹 잔 것 같아서 그나마 저희는 하루 더 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지금 패턴이 원래 새벽 1시쯤 자야 되는데 12시로 옮겨져 버려서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어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숙소 가면 자야 될 시간이긴 한데 오늘은 좀 늦게 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저희가 7개월 동안 한 번밖에 앉았어요. 그래서 한 번밖에 앉은 상황에서 피드백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고 나서 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티어 정리, 티어 같은 거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뭐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시즌 중이라 제가 시즌이 끝났으면 얘기하겠는데 9월 8일 결승전 끝난 거였으면 얘기하겠는데 지금 제가 피드백한 거 얘기하면 그냥 저희 정보를 공개 오픈하는 거라서 그냥 한 두 시간 정도 피드백했고 중요한 건 선수들이 먼저 바꾸겠다라고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제 스크리닝 하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거 같아요. 일단 일단 저는 사우디컵 가기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제나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최고인 팀들이 많이 모이는 팀이어서 당연히 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짧은 기간에 하는 거여서 많은 경우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지니까 굉장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한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중국 팀, TES 팀한테 많이 배워서 저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알고 있었다. 이지먹은 런볼 코르키 넘어가는 거 알고 있었고 저희 얘기하면서 했어요. 근데 그게 젠지였던 거 같아요. 다 알면서 우리 이거 뭐 이거 줄 텐데 괜찮냐? 뭐 이런 식으로 뱀픽 했던 거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애들이 티어 정리 다시 하자. 근데 뭐 솔직히 메타 챔을 저희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주고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기는 과정이라서 수정할 수 없었고 지금 애들은 이제 그걸 이제 수정하자 뭐 정도?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오픈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챔프가 얘기를 계속해서 그거를 근데 지금 9월 결승전 끝날 때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못 얘기하겠어요. 일단 어 그전에는 선수라 피드백하면 이제 선수들이 워낙 이겨주고 있고 솔직히 LCK 우승, MSA 우승 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메타 챔을 안 하는 걸 계속 얘기해도 선수를 이겨주고 그걸 잘해주니까 말을 해도 선수들도 지금 걸 바꿀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었고 저도 모든 대회 우승하고 있는데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이번 대회 지면서 그냥 라인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도 봐야 된다 정도 습득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의미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를 의미가 생기게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성적으로 증명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딱히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는 없고 의미가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디플러스 기하자는 솔직히 저희가 라이벌이라고 하긴 매번 그런 경우에는 매번 이겨서 플레이오프까지 매번 이겼는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제일 이기기 힘든 팀이 디플러스라 생각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하나 그래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한테 지면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네 저도 켈린 선수가 켈린 선수한테 선적 보고 했기 때문에 켈린 선수를 도와서 디플러스 기하 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사버디컵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건 죄송하고 선수들하고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해서 어 또 피드팩해서 계속 썸머 시즌 기니깐 썸머 시즌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항상 최선을 다 할 테니까 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팬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